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홀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저는 바라보는 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신흥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시끄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현재 누적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 조금 못 미친 상황인데 한 한두 종목 정도만 목표가 도달하면 이번 달 제가 1차적으로 목표했었던 300% 누적 수익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를 편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왜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실 이번 달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전략 자체를 이제는 제가 봤었을 때 2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달을 좀 바라보는 전략으로 이제 좀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화 출연을 통해서 에세일이라는 기업을 약간 단기성 종목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 좀 눌려 있을 때 좀 다음 달까지도 바라보자 라는 관점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리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번 달 사실 지난달에도 아쉽게 2등을 했었고요. 누적 수익. 그리고 이번 달에도 뭐 이번 달 솔직히 뭐 이제 아쉽다라고 하기에는 좀 격차가 좀 벌어졌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이번 달에 그래도 충분히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 제가 왜 1등하고 좀 격차가 벌어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2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다라는 거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2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던 게 아마도 좀 2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이번 달 그래도 이 종목이 최고 수익률 종목으로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 170% 정도까지 오늘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를 20%대로 잡아가지고 뭐 이것도 뭐 실력이겠지만 조금만 더 높게 잡았으면 좀 어땠을까 그냥 개인적인 하소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다가 최근에 이제 발행했던 이 증권사 리포트가 이 동세에 대한 목표 주가를 5만 원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2가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다 보니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른 화장품 주들도 최근에 이제 좀 재료 소멸이 될 만하면은 중국 관련된 또 한중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그쪽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생쇼에서는 2차 목표가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만약에 3차까지도 가능을 했다면은 익절가 잡아놓고 그냥 사실 끌고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쇼의 운영 규칙상 2차까지 그리고 가격 수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제가 공격적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신규 진입은 뭐 당연히 아니죠. 뭐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욕심이 좀 과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의 관점에서는 그냥 우선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대 사실 5일선 정도 가격대가 한 3만 5천원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단에 보시는 이 거래량을 보면은 사실 이 단기적인 고점, 진행 중인 파동의 어떻게 보면 고점이 되려면은 사실 거래가 한번 마지막으로 분출이 돼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 자체가 터지지도 않고요. 애초에 매물 자체가 지금 잠겨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윗골이든 아랫골이든 아니면 은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여기서 만약 거래 한번 시원하게 터지면은 그때가 우선은 단기적인 약간의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거래량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코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는 미스코리아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이 미코가 저한테 되게 아름다웠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미코라는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도 이 환기 종목이 풀릴 것이다 라는 관점과 그리고 펄스 히터 쪽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갭으로 좀 띄웠다가 오늘 3%대 은봉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두 가지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 반도체, HBM 국산화 쪽, 장비 쪽 관련해서 이 펄스 히터 쪽, 이 한미반도체 쪽과 관련돼서 좀 추후에 혹시나 또 관련된 기사가 나와준다면 이 국산화 관련된 기사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전기 수급과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는 SFC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자회사 미코파워가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은봉 자체가 진행 중인 추세 자체가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행 중인 추세, 특히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의 끝은 보통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거래량 자체를 보면 최근 이 거래량이 터질 때 보면 대부분이 양봉에 많이 실려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 자체가 시원하게 터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일섬도 아직 이탈을 안 해가지고 지금 굳이 우리가 이게 고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제가 좀 특징 될 만한 기업들 그냥 하도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잘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아요. 이거 많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다가 이 내용들을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60%대 올라간 VT, 서진 시스템도 거의 50% 가깝게 올라갔었고 실리콘2, 170%, 그리고 지금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70% 이런 급등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급등할 종목을 좀 맥점 구원해서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이번 달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딱 3개 있거든요. 근데 10%로 다 제한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사실 30개 추천해가지고 30개 다 수익 나면은 제가 여기 당연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물론 그렇다고 수익이 날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좀 많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4시 20분에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바이오 쪽들 제가 어제도 고민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오잖아요.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8,650원이고요. 종목명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선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늘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갭을 띄웠다가 지금 갭을 메꾸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또 다른 매니저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좀 깔아두고 다음 달 정도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현물 ETF 사실상 승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갭을 좀 띄웠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글로벌 주식시장이든 간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가상화폐 시장 이런 금액들, 투자금들이 있을 건데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 쪽에다가 투자했던 이런 금액들 자체가 이제 갈 곳을 좀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수급이 좀 이 가상화폐 쪽으로 저는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자료 보고 제가 왜 생각을 했는지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캡쳐를 했던 이더리움의 이제 선물 가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과거에 올해 이제 초에 2월달 정도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요. 이전까지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을 전연했던 키워드 자체 이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더리움의 신고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만 쭉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기가 저는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시장은 또 약간 이더리움의 뭐 이런 최고가 갱신했다라는 이런 기사성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이제 관련주들이 반응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미리 담아두는 전략 마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크리프터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미국 내에서의 연령층을 보면 특히나 이 성인 연령층을 보면 과거에는 2021년도에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2024년도에는 지금 40%까지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 미국 대선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 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관련된 코인들, 이야기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의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 미국 바이든 정부는 마리아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자, 이 젊은 층들의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는 그 다음 키워드로서는 저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차례를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국의 가상자산 ETF가 속속 승인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만 크립토 갈랍하고 수 되나. 그럼 결국에는 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여찬가지로 그 흐름을 좀 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주제적인 부분들도 이 완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자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인데요. 매일경제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과 다르게 국내에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보다 코인에 대한 관심도와 키워드 검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현상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인 관련 대장주로 하는데 두나무 상장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인 쪽 관련해가지고는요. 글로벌 코인 쪽 거래소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 좀 있죠. 코인비스라는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 가격들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 이더리움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번에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첫 번째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투자 자산으로서 금융 자산으로서 시장은 더 인정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산운용사 미국 내 자산운용사 8곳에서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은 블랙목 포함해가지고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도 계속해서 이더리움 ETF, 선물 ETF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쪽에 대한 수급이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일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상장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뭐 제가 혹시나 아는 내용이 있으면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품들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9,54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1,850원 그리고 선저가는 7,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장 끝나고 4시 2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바이오 쪽 관련해서 이런 에스티판 같은 애들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